조르주 비제 1838년 10월 25일에서 1875년 6월 3일 프랑스의 작곡가 비제는 오페라 음악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어느 것이나 등장인물의 정확한 표현, 빈틈없는 무대 구성, 세련된 작곡기법과 새로운 맛으로 당시에 오페라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파리 출생 아버지는 성악교사,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 1848년 10세 때 파리음악원에 들어가 A. 마루 몽텔에게 피아노를, F. 분화에게 오르간과 부가를 피 지메르만에게 작곡을 배우고 때로는 구노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1853년 지메르만이 죽은 후에는 알레비에게 사사하였는데 그는 구노와 알레비에게서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56년 칸타타 다윗 데이비드를 로마 대상 작곡 콩쿠르에 제출하여 입상하고 다음에인 1857년에는 칸타타 클로비스와 클로틸드 클로비스 앳 클라타일드로 로마 대상을 받아 관비로 3년 가까이 유학했다가 파리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오페라 창작에만 주력하였다. 1863년 이국적인 선율의 산막 오페라 진주자빌 레즈 페큐지 데 파월즈를 작곡하였는데 이 작품은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비제의 최초의 중요한 작품이다. 그리고 1869년 2월 로마 체제 중의 회상을 담은 모음곡 로마의 추억 수버니지 데 로마가 파들루의 연주회에서 연주되고 또 6월에는 은사인 알레비의 딸 주네비에브와 결혼하였다. 그 후 1872년 보드빌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 엘 카르발로의 권고로 A 도대의 소설을 극화한 아르리 여인 에라럴레지엔의 부수 음악 27곡을 써서 성공하고 그 중 4곡을 스스로 선택한 모음곡은 파들루의 연주회에서 연주되어 청중을 매료하였다. 또 그의 유명한 오페라 카르맨 카모는 1875년 3월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었는데 3개월 후인 6월 3일 비제가 37세로 요절할 때까지 무려 33회나 공연되었다 한다. 이 오페라는 그의 어떤 작품보다도 많이 연주된 것으로 외국에서 먼저 인장받기 시작하였다. 비제는 오페라 음악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어느 것이나 등장인물의 정확한 표현, 빈틈없는 무대 구성, 세련된 작곡기법과 새로운 맛으로 당시에 오페라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특히 카르멘은 노래도 음악도 낭비가 없으며 극과 음악이 잘 융합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의 노래답게 샹송이나 쿠플레를 도입하였으며 악기의 개성을 잘 살린데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곡 장취가 많이 풍기는 이 곡은 그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뛰어났으며 이 작품은 같은 시대에 있어서나 그 다음 시대에 있어서나 특히 베리스모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극음악적 재능은 특히 제3악의 대단원의 장면에서 노래가 서로 얽히면서 합창과 관연하기 숨막힐 듯이 밀집, 은계라는 극적 효과에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이 작품은 투비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와 함께 알롤랑이 말했듯이 프랑스 오페라의 쌍벽을 이루는 명작으로서 지금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